네, 좋다. 가을엔 저너! 만원! 많이 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니, 못 때리게 양팔에 깁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. 괜찮아요. 병원에서 당분간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. 당분간은 조용하겠네요. 언니, 저 이제 가볼게요. 어. 수고해요. 정혜야, 뜨거워. 뛰어, 뛰어. 그만. 천천히 먹어. 빨리 한잔 타놔. 그래도 우리 후보님이 이렇게 몸을 던지신 덕분에 헌물은 좀 됐어. 노예지 마케팅인가요? 요즘 그런 마케팅 전략이 또 없습니다. 우리 동남아들 인정이 약해서 말이야. 우리 후보님의 이런 모습 인상적으로 나와서 응원하게 되거든. 응? 교육 쪽은 엄마들, 학부모들만 잘 구슬리면 오케이야. 그럼 당연히. 선배님이 그쪽 분야 전문가시니까. 너무 걱정 많이 주죠, 선배님. 제가 만회할 자리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조절하게 후원 파티라도 열면 좋지 않겠습니까? 고소 선배님, 멋지게 연설 한 번 하시면 그냥 아우라그에 빠악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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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이씨. 아우. 조심, 조심, 조심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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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에겐 후계자 조건 때문에 아이가 필요할 거예요. 꼭 아이가 있어야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? 조선시대도 아니고. 남편한테 자식이 없을 때 내세워주는 조건일 거예요. 아버님은 둘째 아들을 더 신뢰하시거든요. 막장 드라마다. 그럼 아들이 있어도 후계자가 될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. 맞아요. 그러면 남편한테 아들은 필요 없어지겠죠. 그럼 수겸이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. 아,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? 수겸이를 복자클럽에 들어오게. 더 큰 복수를 해야 수겸 학생도 시골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군요. 더 큰 복수라면 남편들한테 그래도 괜찮겠어? 저야 상관없지만 미숙언님. 저 결심했어요. 남편한테도 말했어요. 저 변할 거라고. 참지 않겠다고. 우리 미숙이 용감해졌네. 그러니까 저 걱정하지 말고 좀 더 확실한 복수를 생각해봐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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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요? 우리 딸이 보냈어요? 희수 꺼보다 나을 때가 됐는데 아직 멀었어 근데요, 처음부터 궁금했는데요 사모님은 왜 아버지나 같이 사십니까? 뭐 이상형 따로 현실 따로 그런 겁니까?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 부인으로 사는 거야 누가 그랬습니까? 누가 그래서 할라 했습니까? 지방 관계 다른 사람들 의견 다 지우고 사모님은요? 사모님은 스스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건데요? 그게... 내 의견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안 될 테니까 뭐야... 저기... 한글자막 by 한효정